안녕하세요 안타이예요 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7일 부처님 오신날 청평사 왔습니다 가보시죠 와 차 겁나 막힙니다 새벽 5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10시 5시간이 걸렸습니다 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청평사 유원지 주차장에도 자리가 없습니다 청평사를 가려면 여기 매표소를 지나 20분을 올라가야 되요 오늘은 주차장도 무료 입장료도 무료네요 2천원 인데 구성복부 절경이 기가 막히죠 이런 느낌 이야 시원하다 청평사 여기서 물을 올라왔으니깐 물 한잔 마셔야죠 자아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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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청평사 도착했습니다 청평사지 청평사지 청평사 이런 분위기 아 청평사에 왔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부처님 오신날 떡입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녀갑니다 으 으 으 으 으 청평사 다녀오고 항상 드리는 곳이죠 부영가들 도토리무, 시래기국, 산채 비빔밥 이거는 꼭 먹어야 돼요 와 맛있겠다 여기는 우영가주 사람 겁나 많네요